지원아 그냥 롤 할거면 지금 죽어라? 저기가 꼽춤 평균이야 그거 길들었는데 도망갔어요 오늘 아침에 똥싸고 오니까 사라져있더라 쟤발 존나 멋있어 존나 멋있어 그냥 이제 적대 진영이야 적대 진영 호두가 이제 호두가 북한이고 우리나라가 남한 남한이 연락 그걸 아시면 되요 그걸 아시면 편해 호두가 주는 만원이다 첩자할게 호잉 부탁한다 아이고 만원 아 죄송한데 호두한테 리액션은 조금 그렇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다 지원아 넌 날 흑화시켰어 기억해더라 미래에 네가 쓰러진 자리에 반드시 내가 거기 서있을테니 호두 호두 와아 역시 역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호두 녀석 어? 더러운 호두놈 그냥 뭐 내가 한번 해봐 근데 그거 알아 너 난 자비심이 있지만 내 거미는 자비심이 없거든 내 거미엔 감정이 없어 호두들 지금 뭐 창피해가지고 어디서 가서 얘기는 하겠어? 어제 그렇게 털리고 나 같아도 얘기 못한다 차라리 로스트아크 한다고 그러지 호두한다고 그러면은 창피하다 어제 호두놈들이 떼진 이겼으면 와우 왕성 채팅창 곱창 날버냈는데 상상만해도 역겨워서 참 못해 야 근데 얼라들은 명예로워서 그런거 놀리는거 안하는데 호두들이 이겼잖아 백퍼 얼라방 가가지고 있는방 가서 다육기게 당했어 분명 백퍼 그랬어 백퍼 어 아이고 괜찮아 sexuality 뭐야 하나도 kor 네 수업종간에 참깊을 견보러 갔는데 더 졸리네 역시 탑툰을 봐야지 요새 대체 탑툰이지 근데 쟤 주변에 거의 다 탑툰 봐요 탑툰 결제 한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 아이고... 아니... 아이고 탑툰 10만원... 대한민국 최고의 만화 플랫폼 레진 코믹스 화이팅 뭔 소리야! 탑툰이 짱이지! 티릴라고 이씨... 레진충! 체낭에! 제가 레진충들을 싹 다 쳐낼 테니까 정확히 믿으세요 무조건 탑툰으로 가자고 음... 그래서 탑툰에서 본 만화 이름이랑 줄거리 데보라고의 준표급을 안정... 야 이 개새끼야 너 나갈래? 웹툰 어떻게 다 기억해... 너 뒤지고 싶나 진짜... 눈치가 없어 눈치가... 어제 만난 서포터 같네 진짜로? 사장님 이새끼 평소에 만화 보는 애들 이해 안 된다고 존나... 뭔 개소리야! 크크... 개소리입니다 모함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밴 갑니다 아주 그냥... 어? 어? 타툰님 사장님이랑 나랑 아주 이간지랄라 그러네 사이를... 어? 온라 잘 살고 있었는데... 초록 괴물들이 쳐들어와서 싸우는 거임 크크... 그니까 이게... 스토리가 대충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호드들이... 호드가 자기들이 살던 행성... 지들끼리 쌈박질해갖고... 존나 그냥 못살게... 못사는 정도까지 수준이 돼서 버리고... 여기를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길부터 사는데... 아주 양심이 없죠 그냥... 대거부터... 문 열어준건 인간 메디브인데... 크크 니네가 열어줌 크크... 음... 어제 필드장 발림... 수고... 헤헤... 히이이이이... 스스... 이분 생긴건 언데드 그 자체인데... 왜 얼라 쳐하나요 크크크... 아... 존날린데 씨발... 그냥... 화가 안나... 뭔지 알죠 그냥... 여유... 야! 손 때라... 손 때라고! 내가 먼저다... 이거 화를 냈다기 보다는... 화를 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아 저게 옛날 거였어? 그래? 미안합니다... 당당하게 족들과 맞서 승리하는... 우리 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야아... 이곳은 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걸리느냐...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와아... 페르나야? 아버지가 옳습니다... 모든 족장은... 킴... 아... 힝... 아... 너무 웃기겠다... 아...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히... 네... 여기가 아닌던데... 나가야돼 여기서... 그림자를 보고 알아맞혀보세요. 그래! 두루님 사슴 없어요? 사슴 없어 사슴? 사슴 안 배움? 사슴? 말을 해! 나도 태워줘 야 서라 나 안 태워가면 이제 수방이다 태우라고! 안 배워 이거 안 배웠어 아직? 안타지는데? 아니 클래식 타슴 없어요? 아 그래? 아 그냥 아무나 해줘 레벨 레벨 조건 없어 야 뭐야 이거? 100명 온라인이야 이거? 아니지? 헐 동전 뭔데? 이 사람 딱 뻗하다 잠들었다 고딩 때 4월 모의고사에서 앞자리 선생 대충 검사하니까 애들이 다같이 시험지 돌려서 과학 50점짜리 우리 반에 12명이 있어서 난리났었는데 크크 야 졸렸는데 50점이면 50점이면 안걸릴만 하네 근데 아 50점 만점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오래돼가지고 모의고사 때 맨날 잤어요 찍고서 야 근데 까먹을만 하잖아 나 25살인데 벤 좀 풀어주세요 야 나 눈 감겨 야 씨발 아 씨발 눈 감겨 아 나 미치겠다 밥 먹지 말걸 아 씨발 나도 기부단체 못 믿겠어 그게 만약에 내가 1억을 기부했다 치잖아 그 1억이 고스란히 안가? 100% 처음에 이제 처음에 온 사람한테 1억이 오잖아 그러면 어떤 분이 9천만원을 기부해 주셨어야 하고 천원을 낼름 먹어 그러면 또 밑으로 가면 또 이렇게 띠먹는다니까 우리나라 다 그래 씨발 야 씨발 내가 재단 만들까? 10,000원 재단 만들어? 왜 이렇게 삼박해졌냐 우리나라 사회가 아니야 나도 근데 그러면 나도 떼먹을 것 같아 나도 나도 한국인이라 나도 떼먹을 것 같아 안 만들어야겠어 난 난 몰라 안돼 안 만들면 안되겠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고 아 몰라! 뭐야! 아 몰라 씨발 잡길려고 아무런 얘기나 했어 미안합니다 씨발 맞아 그게 X가니지 뭐냐 이거? 피라냐도 있네 야 나 맞아 나 그 옛날에 그 저번에 부산 해운대 갔을때 부산 해운대 아카리온 갔거든? 거기 피라냐 있단 말이야 피라냐 님들 그거 알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원래 목고기 이렇게 헤엄쳐 다니잖아 걔네는 그냥 가만히 물에 가만히 떠있어 가만히 존나 징그럽게 생겼어 진짜 나도 집에서만 가만히 있는데 나도 피라냐인가 크크 밤냄새나면 바로 달려가는데 쿡쿡 하하하하 하하하하 괴물지님 얼라이언스 닮아서요 크크 맞네 주 1일 월요일 휴무 놀이 1208개월 하루 9시간 플레이 결과 조울증 식군증 분노조절 불가능 번아웃 증후군 비정상적 습관성 배신 감정조절 장애 피터팬 서포터 증후군 하하하하 뭐라는거야 공익 신청하는거 한번에 붙기 힘들어요 공익이 그 탈락자 우선으로 뽑아주거든요 그니까 탈락할수록 점점 뽑히기가 쉬운데 아마 4년인가 몇년 계속 탈락하면 면제를 줘 근데 그 새끼들이 존나 악랑해 뭐냐면 거의 마지막 해에 보내 거의 1년만 더 떨어지면 되는데 1년 남았을때 보내 그러면 시발 그동안 백수지 존나 하다가 인생 존대는거야 시발 그래서 그걸 노리는건 힘들고 사실상 거의 이제 1회차에 붙는거는 경쟁률 쩌근대로 가요 요양원이나 빡센데 요양원 뭐 임무소방 어? 뭐야 이거 야 저 새끼 뭐야? 야 저 새끼가 내 아버지 죽이고 가는데? 아 시발 아버지 존나 귀여워 뭔데? 시발 고개하나 더 먹어 존나 귀여우니까 저 호드 아니야 저거? 야 이 시발 저 새끼 잡아 저 개새끼가 내 애완동굴 죽였어 시발 야 모여 야 모여라 야 여기 주변인 애들 모여 저 개새끼 저거 지금 넌 잘못 건드렸어 사람 주변인 애들만 모여라 저 새끼가 내꺼 죽여서 지금 멧돼지 고개 하나 손해봤어 내가 멧돼지 고개 받아내야 돼 이거 야 그새끼 어딨어 왜이렇게 빨라 이속이 어우호 왜이렇게 빨라 이속 아니 근데 웃긴게 그니까 펜만티하네 시발 그러게 이발 목줄 차고 다녀서 야야야 저기있네 잡아 잡아 나 뒹표 찍었어 심판새끼가 야 우리 한명 죽었다 와 얘 센가봐 이 새끼 사락꾼이네 야 됐어 야 이거 이거 그냥 지키진 말고 주행장 오면 가자 어 시간 아까워 그냥 이 정도만 해줘 내 악어를 건드렸을 뿐인데 넌 목숨이 날아간다 이 정도로 우리 명예로 얼라이언스니까 어 먼저 오면 또 죽여야지 뭐 어떻게 하핫 야 이거 뭐인스타일 뭐야 흫흫흫흫 존나 웃기네 하핳 그치 이렇게 가는거 웃기지 저거 막 듀어프만 있으니깐 존나 멋있다 근데 아 나 원래 길드 만들때 나 나 듀어프 남캐만 취급할라그랬거든 뭔지 알지 님들 그 호빗에서 그 전투 그거 살짝 상상했어 필드쟁할때 얼라랑 호드랑 막 싸우고 있는데 올라가봐 밀려 근데 갑자기 숲에서 드워프들 등장 석하 키고 돌진 순식간에 억전 어 쉣 존나 멋있잖아 씨마아 근데 그거 만들때 까먹음 씨마 드워프만 만들라 그랬던거 까먹음 보내 보내 야 여기 시체가 또 있는데 얘는 뭐야 이거 누구 시체일까 야 이거 노음시체네 딱봐도 야 저새끼가 가면서 죽인거 아니야? 이거 노음시첸데 저거 어? 여기 시체 또 있는데? 야 이새끼가 다 죽이면서 갔네 내 생각엔 아까 내 악어 죽인것도 처음에 나 죽일라다가 돌진 돌진할라는데 어우씨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악어 죽이고 은근슬쩍 그냥 어? 뭔지 알지? 지나가는 척 존나 자연스럽게 하지만 어림도 없지 바로 괴물지 아 지완아 크크와우 시작해보려고 다운받는데 클래식 안받고 겨과받았다 크크 어쩐지 용량이 60기가더라 시올비음 크크 내일 접속할게 기다려줘 아이 다시 받으세요 그런사람있어 그냥 와우 그 와우 보수 설치하는사람들 있더라 저랩 사냥터와서 깽판치는건데 상남자 뒤질래 진짜 크크 저 앞에 전사있다고? 어? 제보? 제보해주는데?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제보가 들어오네요 이게 얼라이언스지 존나 착하다니까 사람들 진짜 미쳤어 정이 넘쳐 흘러 그냥 폭발해 씨발 호도했으면 그냥 갔지 그냥 이게 얼랍니다 여러분 왜 롤안해? 상민아 꺼져 로아도 대결있었을때 갓게임이었지 나는 진짜 그때 인생 나는 나는 저 맨날 그때는 저 트위치 별로 안봤거든요 동축할때 그때 맨날 제가 스마일게이스 사랑해요 노스타쿠 사랑해요 맨날 이 지랄했거든? 이런게임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시완 아 아 그건 일단 나중에 생각해볼게요 지환이형 어제 복학했는데 아는애들이 남자애들밖에 없더라 이번학기도 남탕에서 살아야되는거야 왜 남탕에 사는게 어때서 지환이형 이번에 복학해서 뭐 여자 많으면 여자 다석이나? 어제 오늘 학교 갔다왔는데 여자애들이 말도 안걸어줌 유유 어디가 문제인걸까 아니 이렇게 여자에 굶주린 사람이 많지? 왜 안걸리지 그냥 거울을 봐봐요 그런 마음을 갖지마 그냥 대학교니까 성공해서 취직하면 알아서와 이쁜여자는 알아서 생겨 학교에서 연애해봤자 공부에 방해만 되지 못하러해 부러워할거 없어 시시 부러워할거 하나도 없어 돈만 나가고 학생인데 학생인데 돈 없어 죽겠는데 데이트 비용 쪼개야되는데 얼마나 그거 힘드냐 취직하고 해 이상으로 고졸의 말이였습니다 야 이씨이발놔 나 진짜 진심어린 조언한건데 그래도 내가 인생 선배잖아 나이 많으니까 시시말 너무하네 저런 애들이 술 먹으러 가자 하면 암원 야츠들끼리 먹어 하는 찐이 리은이 없겠고 맞아 시X 그런 새끼들 여자 데려오잖아 여자랑 말 못해 눈도 못맞혀 그냥 그리고 호두를 위하여 뭔가 좀 없어 보이지 않냐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정말 멋있어보이야 얼라이언스라는 이름 자체가 멋있어 호두 그냥 뭔가 대충 지운거 같애 어 호두도 아니고 무슨 호두? 호날두? 저래! 그러네 같은 호였네 아냐 그러네들 존나 싫어 닉네임에 써놓는 새끼들 그 특히 러브라이브 보는 애들이 심하더라 무슨 눈깔이랑 머리색깔이랑 바꿔놓는 캐릭터 뭐 이름 다 외우고서 시X 닉네임에다가 써놓더라고 존나 헤큐어 아 시X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들 그 말 취소해? 취소 못해 제가 몸이 몸이 좀 노화가 빠른거 같애요 왜냐면은 다른 또래에 비해 빠른거같은게 저 새치도 스무살때부터 나고 뭔가 좀 그런.. 뭔가 내가 느껴져 내가 그런게 너 나이 먹고 방송에서 하다가 빙목잡고 쓰러지는거 아니냐 그 때 그 때씨가 그거 안하지 그 때는 할아버지 돈의 목소리로 어 혼자 먹어라 어 오늘 딴 여자랑 이따 갈게 오빠 나랑 있는데 오빠 밥먹고 들어가니까 언조자렴 푹푹푹푹푹 아니 저거를 남자가 써 쓴게 더 충격이네 어 다리토 다리토 수복하게 저거 써졌다 생각하니까 아니 저거 둘이 받아치려는거 알겠는데 어 사실 좀 역겹다 어 야 그러면 일단 파티를 짜야되는데 이거 기다려봐 전사 전사 니네 전사 전탱 전탱 하나 마법사 하나 필요하고 전탱 마법사 나 하면은 쓰읍 쓴건아 음 너 아까 재료 많이 먹었지 음 여기서 쾌맞아 해라 자 김승권씨는 저와 함께 쓸수 없습니다 2,167번째 그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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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재료 많이 먹었잖아 근데 어 쾌 깨고 있어 아이 5천원 고맙습니다 재료 다 버렸다고? 아 그래? 승권아 걱정마라 널 동료로 생각한 적도 없으니 배신당한게 아니다 아 일단 와봐 서브 오락치다 와봐 누군지 말은 안하겠는데 파티에서 안 나가는거 봐라 눈치 없네 하하 아 왜그래 가만있어 승권아 말도 안할게 냥꾼 둘은 좀 그래 아 고맙습니다 너 4개 먹으면 되겠다 나이스님 없어 이제 다 먹어갖고 장지완 속마음 어휴 드디어 나가네 눈치가 저렇게 없냐 리우리움 크크 그니까 존나 안나가 눈치를 얼마를 줘야돼 아 장난이고 예 장지완도 그렇게 혐오하면서 결국 와우에선 티머같은 돈이 없으면 뒤에서 부부젤라보는 쫄따곤의 배의인 크크크 난 그리고 도구를 혐오한적이 없어 못하는 도구를 혐오하는거지 지민적이는 보나마나 내 1등이야 걱정하지마 신미연화살 신미연화살이 쿨 야무지게 돌리고 있어 지금 아 그리고 또 야 카니발 할때 그 골렘 잡을때 샌딜러들이 잡잖아요 그때 막 현질 좀 금수저 초딩들 어? 올럭표도 알지 존나 센애들 뇌전쓰고 걔네 파티있으면 존나 든든하잖아 미안 그때 나 프리스트여개였는데 용기사 검캔에서 투킬라는 애 꼬셔서 캐시 선물받았는데 크크 도움이 없겹잖아 그거는 부부젤라 원디라는거 조나 없네 차라리 라면 먹는 유미가 하는게 더 많을 듯 리을이옴 크크 뭐요 부부젤라 가방에 집어넣고 사제님한테 붕대나 감아주라고 크크하는게 길드 초대밖에 없네 야 이 씨발 나 그만해 진짜 집중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야 갓 패치야 야 이 개새끼야 야 뒤지고싶나 이씨 손 넘지마라 진짜 존나 빡치네 씨발 나 밴할수도 있었어 진짜 나 롤이 방금 롤이었잖아 이거 롤이 연패에서 넌 밴했어 진짜 역겹네 진짜 호드새끼들 하긴 뭐 뒤지고 구질구질하게 살아나서 족장하는것 보단 명의롭게 이제 후손들에게 뒤를 맡기면 떠나는 박수칠 때 떠나는 저게 진정한 킹이죠 그게 맞죠 녹차가 닳기는 야 이 씨발여라 뒤지고싶나 그만해라 진짜 뒤지고싶나 이씨 아유 호드새끼들 어제 족발리고 그냥 또 그러세요 에이 어차피 승자는 의리니까 제가 넉넉넉한다고 혹시 지금까지선 돈에 환불해 주실수있나요 얼라한테 쐈다니까 너무 화나네요 싫은데요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헤헤헤 매너남 지왕 잘다 전화 여러분 네 저기 뭐야 여기까지하고 돌아가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은 내일 수요일은 롤만 할게요 롤만 하고 와우는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이씨 소나 고맙습니다 어쨌든 할배 닥치세요 물들어올 때 노저어야지 크크틀이 압수해버릴라 고맙습니다 어쨌든 에 가면 그냥 가지 왜 콧구멍 커지면서 가냐 크크 아 소나 고맙습니다 어쨌든 고자질 어제 지환이 새벽 4시까지 와우 해슴 어쨌든 천원 고맙습니다 롤라신 기억한다 내일 팀은 보자 아 소나 고맙습니다 어쨌든 내일 하하하하 에이킥 말지맞아 하하하하 우리 얼라지 말지맞아 리우니엄 크크 하하하하 어쨌든 여러분 지금 갈거고 웹건을 그만하시고 갈거니까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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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이러는데요 엥천 엥천 에 감사합니다.